큰 대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보수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. 자 뛰고 갔는데 헤딩! 아 벗어납니다. 이번에도 퍼스를 막 훑고 가네요. 밀리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아 좋은 게임입니다. 중앙입니다. 대륜고등학교 선수 3명 타기에서 뒤쪽인데요. 아 하지만 볼 흐르는군요.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이렇다야 찬스를 못 잡고 있거든요. 자 다시 한번 안동고가 오른쪽에서 기회를 만들어갑니다. 자 중앙으로 뛰어주는데요. 헤딩 슈팅! 아 벗어납니다. 멋진 슈팅!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. 자 왼쪽 잘 연결됐습니다. 다시 한번 전방으로 실어주고 주고받습니다. 아 좋네요. 자 패스 좋았고요. 슈팅! 들어갑니다. 멋진 골! 아 굉장한 중장거리 슈팅인데요. 대륜고가 이렇게 선진골이 되잖아요. 김진구 선수의 골이죠. 이번엔 김진구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이 나오네요.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. 어 지금 뛰어 들어가는데요. 옥사이드 아니고요. 옥사이드 아닙니다. 옥사이드 아닙니다. 한 명을 젖혀 놓는 것이. 아 지금 수비를 제치지 못하고 그대로 하지만 뽑아냅니다. 안동고등학교 좋은 찬스입니다. 자 오른쪽 벌려주죠. 자 기회입니다. 안동고등학교. 자 잡아놓고 좋은 기회. 왼팔 슛! 벗어납니다. 17번의 이용훈 선수가 코너킥을 올려줍니다. 화이팅! 들어가세요! 총점골! 자 안동고등학교 4번의 전태신 선수죠. 전태신 선수 키가 180으로 상당히 장신인데요. 네. 그냥 코너킥으로 올라온 볼을 그대로 찍어버리면서 2점을 성공하게 되네요. 자 부지런히 앞에서 만나했고 안동고등학교. 가운데. 아 하지만 약했고요. 다시 1번 슛! 아 수비병을 맞고 튕깁니다. 자 왼쪽 열어주죠. 대륙고등학교 차를 받아냈습니다. 자 가스 트랩으로 빙글로 돌아서서 뒷쪽에서 피기 1번 슛! 아 벗어납니다. 팀이고요. 우승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안동고등학교가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. 자 전반전에는 대륙고등학교의 선취골 그리고 안동고등학교의 동점골로 양 팀 1대1 균형을 잃으면서 끝이 납니다. 자 안동고등학교의 11번에 이 신이용 선수. 이 신이용 선수가 부산 장청중학교로 나왔는데 에 포워드로서 지금 182cm를 어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선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. 신이용 선수도 전반전에 자 코너킥 기회로 이어집니다. 대륙고등학교. 자 왼발로 낮게. 하지만 튕겼고요. 다시 한 번 오른발 슛! 아 다시 한 번 맞고 나갑니다. 자 중앙에서 꺼내냈고. 자 대륙고등학교 바로 내줍니다. 좋습니다. 네 찬스입니다. 자 김현이. 김현이 왼쪽 치면. 자 선수 앞에 두고 김현이 치고 갑니다. 아 하지만. 코너킥이 선언이 됐죠. 코너킥을 유도를 했네요. 그래서 공격점을 해야 되죠. 공격점을 하죠. 예. 자 오른발로 올려줍니다. 자 빠르게 오른볼. 베리! 하지만 벗어나네요. 다시 한 번 뒤쪽. 올려야죠. 올라왔습니다. 중앙에서. 하지만 수비 발에 걸립니다. 안동고등학교. 접어넣고 수비 한 명이 붙었습니다마는. 자 끊어냅니다. 자 가운데 올려주고요. 투데이! 들어갔습니다. 옵사이드 아니고요. 옵사이드 아니었죠. 골입니다. 자 2대1로 앞서는 안동고등학교 역전 골입니다. 자 길게 드로잉 아주 길게 갔습니다. 투데이! 아 이게 지금 또 수비 발 맞고 나가는군요. 살려냈네요. 네. 골키퍼. 예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. 공격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포진되어 있고요. 네. 자 다시 올라오는데요. 아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. 자 굉장히 위협적인 프리킥이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예. 자 돌아서면서 반대편으로 오픈패스를 해주는데 이글를 그려냅니다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슈팅! 벗어나네요. 아 벗어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직접 슈팅도 가능한데요. 자 골대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? 자 달려 들어옵니다. 최수현 오른발. 아 지금 또 수비가 정면으로 올라갔거든요. 예 이거 지금. 예. 자 왼발로 깊숙하게 전방으로 꽂아넙습니다. 아 귀동 진입 못했고요. 골키퍼가 비어있고요. 오른발 슛. 아 골키퍼. 다시. 오른발 슈팅. 자 왼쪽 중면입니다. 안동고등학교. 자 접어놓고 살짝 찍어쳐줍니다. 하지만 골키퍼가 먼저 각도를 잡힙니다. 자 답답하게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대륜고등학교일텐데요. 하지만 뭐 이번 경기가 끝으로 이제 끝나는건 아니니까요. 자 오른발 슈팅. 하지만 넘어갑니다. 수고많네요.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모두 종료가 됩니다. 수고많습니다. 정봇입니다. 바로 1. 이제.